미국에서 2월, 3월에 코로나19가 생기고 독감이 돌 때 감시 자료를 보면 대다수는 아니지만 코로나 환자의 일부에서 독감 바이러스 아니면 다른 후기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같이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드물지만, 많지는 않지만. 아직은 코로나와 독감 바이러스가 동시 감염되면 더 중증으로 가는지 사망률이 높은지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분을 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월에, 우리나라가 11월에 독감 환자들이 시작이 되고 12월, 1월에 크게 유행을 해서 12월 초에 유행주의보가 내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11월, 12월에 열이 나고 기침하고 목이 아프고 전신이 쑤시고 피로한 환자가 오면 의사가 임상 증상만으로 독감과 코로나19를 구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독감이라고 하면 타이플루를 처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증상만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를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했지, 어떤 환자를 독감 검사를 해야 했지. 그런 측면에서 임상 현장에서 큰 혼란이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독감과 코로나19 두 가지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확신하는 PCR 검사 아니면 신속 진단 검사 이런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를 한 번에 PCR로 확진하거나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로 간별하거나 이런 검사법이 준비돼서 가을이나 겨울에 독감과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할 때 현장에서 확진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코로나19가 나오면 빨리 격리 또 여러 가지 후속 조치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독감이라고 그러면 카미플루와 같은 항발에서 빨리 투약해서 합병증이나 중증 기저질환이 아니면 집에서 치료하도록 하시고 폐렴이나 합병증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면 또 독감에게 오늘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상당히 지금보다 코로나19만 상대하기도 벅찬데 독감과 같이 상대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돼서 독감과 코로나19를 한 번에 확진할 수 있는 검사 키트 개발이 필요하고 또 하나, 두 번째,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 유행했을 때 임상 진료 지침과 병상을 어떻게 배분해서 치유할 거냐 그런 지침들이 지금 미리 준비돼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시나리오가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면서 독감이 유행 안 할 수도 있거나 미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2월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3월에 독감이 싹 사라졌거든요. 마스크 쓰고 손 씻기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운이 좋은 시나리오죠. 그렇지만 독감이 코로나와 같이 동시 유행하는 경우에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지침, 진단 키트 개발, 또 병상 배분을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 플러스 독감 합병증으로 중증이 됐을 때 생기는 병상이 필요하거든요. 매년 겨울이면 독감이 유행하면서 병상이 더 필요하고 중환자실 병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유행한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재앙이죠. 그것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